어? 드라마의 시간 다 됐네 드라마 다 보고 빨래통에 넣어야겠다 어? 흘렸네 드라마 다 보고 치워야겠다 야! 드라마 시작했냐? 어 아이씨 또 양말 아무 데나 벗어났어 넌 양말을 먹을 거에 펴놓냐? 조금 이따 치우라고 했어 이것만 보고 치우라고 했어 아이씨 과자 이거 니가 알렸지? 아 이걸 바로 안 치워서 조금 이따 치우라고 했어 말 안 해도 치우라고 했어 니가 밟지만 않았어도 내가 치웠지 아이씨 저게 진짜 아! 아씨 뚜껑! 페트병 뚜껑이 왜 여기 있어? 이것도 너지? 조금 이따 치우라고 했어 아 뚜껑이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네 내가 너 치우는 꼴을 못 봤다 너 일주일 전에 흘린 과자도 아직 저기 있어 그때도 좀 이따 치우다 그랬어 아! 아! 내 엉덩이! 이건 또 뭐야? 어? 치킨이네? 치킨이 왜 쇼파에 있어? 이것도 니가 알렸지? 어? 내 닭다리! 내 닭다리가 거기 있었네 아 한참 찾았네 근데 이 치킨 뭐야? 엉덩이에 깔렸는데도 왜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지? 크크크 치킨 몰라? 크크크 치킨? 크크크 치킨! 너무 바삭해서 내 엉덩이 쪼개지는 줄 알았네 엉덩이에 깔렸는데도 바삭함이 살아있네 엉덩이에 깔려도 바삭한 치킨 엉덩이에 깔려도 바삭한 크크크 엉덩이에 깔려도 바삭한 치킨 엉덩이에 깔려도 바삭한 크크크 엉덩이에 깔려도 바삭한 치킨 엉뚱이에 걸려도